Korean Post-Positional Particle A is attached to a time noun, is used to indicate the time when something takes place. When, now, today, yesterday, or tomorrow is not followed by the time marker, A. 언제 운동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운동해요. 언제 운동해요? 저녁에 시원해지면 운동해요. 언제 커피를 마셔요? 점심에 커피를 마셔요.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보통 7시에 저녁을 먹어요. 몇 시에 자요? 매일 저녁 11시에 자요. 지금 몇 시예요? 11시예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12시 30분에 먹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제 점심에 친구와 만났어요. 12시 40분에 친구와 밥 먹었어요. 20시 90분에 20시 60분에 20시 40분에 24시 30분에 14시 30분에 12시 30분에